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7의 배관기능장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니까 안개 모양으로 흘러내리는 미세한 물방울 그죠? 미세한 물방울이다. 여기에다가 여러분께서 힌트를 얻으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미세한 물방울에 대한 개념 이것이 우리가 뭐다? 핵심 용어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기, 세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세한 물방울에서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공기, 세정기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공기 수송 배관에서 기송 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진압, 진공식, 압송식, 진공압송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2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1번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에 용의 아시틸렌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용기는 안전하게 뉘어서 모든 가스 용기는 뉘어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세워서 보관해야 됩니다. 세워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세워서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1번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번에 다음 중 산업용 로봇을 구성하는 주된 기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가? 제어 기능 가지고 있고, 작업 기능 가지고 있고, 개척 인식 기능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산업용 로봇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제어, 컨트롤, 그 다음에 작업, 그 다음에 두, 그 다음에 개척 인식. 그죠? 이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재의 분류가 옳지 않는 것은? A급 화재는 우리가 일반화재, B급 화재는 유류 및 가스화재, C급 화재는 전기여환화재, D급 화재는 금속분에 의한 화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C급 화재는 전기여환화재가 되니까, 그죠? 여기에서 종합화재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5번에는 3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음 중에서 전기난방법에서 저압전기난방법으로 분류하는 기압의 범위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그죠?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15에서 34키로파스칼입니다. 여기에서 저압전기난방법으로, 그죠? 저압전기, 기압의 범위, 저압전기난방법의 기압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15에서 34키로파스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7번에, 설비의 자동제어장치 중에서 구비조건이 맞지 않을 때 작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구비조건이 맞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을 정지시켜서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와 같은 기구를, 그죠? 인트로 기구 또는 인트로 제어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트로, 그죠? 인트로. 일종의 우리가 안전장치가 되겠죠, 그렇죠? 자동제어장치 중에서 구비조건이 맞지 않을 때 작동을 정지시키는 것, 그죠? 연료공급을 우리가 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해답은 인트로 제어장치가 되는 것이다. 시퀀스는 미리 정해놓은 순서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제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피더백 제어라고 하는 것은 비교부하고 비교대상과 서로 조절부, 조작부, 설정부, 비교부, 조절부, 조작부, 비교대상,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검출부, 검출부에서 우리가 다시 비교를 해서, 그렇죠? 그와 같은 제어를 우리가 피더백 제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 문제, 수압시험의 방법에서 물을 채우기 전 준비,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컵스 밸브, 배기 밸브를 필요한 개소에 장치한다. 안전밸브 신축 조인트에 수압이 걸리도록 처치한다. 안전밸브 신축 조인트에는 수압이 걸리도록 처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압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8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걸리도록, 걸리지 않도록, 그렇죠? 걸리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처치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일반적으로 방로, 방로라고 하면, 그렇죠? 여기에서 로자라고 하면 이슬 로자입니다. 이슬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슬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슬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슬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동자라고 하는 것은 얼동자가 되겠죠, 그렇죠? 동파, 그렇죠? 동파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피복을 하지 않는 관은 무엇인가? 급수관,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죠. 전기관,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죠. 배수관,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죠. 통기관 같은 경우는 공기를 서로 유동하는 그 같은 관이기 때문에 방로, 방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방로, 방동을 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 배관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렇죠? 2번, 수도 직결시건 단독주택 정전시에도 계속 급수가 가능하며, 급수 오염이 가장 적다, 그렇죠? 가장 적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이것도 우리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해결이 궁금해,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고 싶으세요?